아이고야 카메라 보느라 고생 많이 한다 저도 고생 많이 하네 근데 너는 왜 머리가 없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봉 하이 곤방와 니하오 안녕하세요 디스즈즈체 여르르르 아르르르 아르르르 아르르르르 에이 에스 엠 알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자 bbq 데드풀 세트 먹방입니다 됐어 이렇게 하면 좀 앞에서 잘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를 데려왔어요 짠 스파이더맨 자 바로 썸네일 치킨 썸네일은 뭐 간단하죠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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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살짝 됐어 이정도면 됐어 일단 제가 시킨 데드풀 세트의 가격은 36,500원입니다 근데 이 데드풀 저금동 하나의 가격이 17,000원이래요 스리 데드풀 아 요게 이쁘게 생겼네요 오 퀄리티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면 동전 넣을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떠입고 깔끔하고요 이 밑에 오픈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일로 저금되어 있던 돈들을 머니들을 꺼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치킨은 언제나 먹어도 존맛 아플 때 먹어도 존맛 추울 때 먹어도 존맛 비쥬설맛 칼데이 잘 먹었을 수 주인공 bourbon 통 고춧가루 양념장은 고기의 끄덕끄덕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바삭바삭 우와 양념치킨 소스도 있어요 좀 이따 뿌려먹어야지 엄청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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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잘 안 먹어요 뼈는 뼈는 뼈가 잘 안 먹어요 뼈는 뼈는 뼈가 잘 안 먹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양념치킨 소스를 슉슉슉 예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해보세요 자, 먹어볼게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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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춧가루 목 좀 죽일까요? 오늘은 콜라! 콜라가 어딨을까요? 콜라가 어딨지? 콜라가 어딨지? 바로 스파이더맨의 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의 뇌 속에 여러 가지를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서프라이즈 됐어 끝 아 맞다 한입 먹어볼래요? 아아 슈음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찹쌀떡 오레오 치즈가 더 안팎을 넣고 먹어볼까요?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아요 치즈가 더 좋더라구요 치즈가 더 안팎하는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이번엔 더 맛있게 먹었어요 으음 아 으음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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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pierws 카메라 보느라 고생 많이 한다 너도 고생 많이 하는 근데 왜 머리가 없냐 자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